먼저 헤리스가 집권할 경우 현재 한국과 추진 중인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미국 방위산업 재건과 바이아메리칸 기조를 강화하면서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 심순영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른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량과 대응 방안에 대한 핵심을 간략히 집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리스가 집권할 경우 현재 한국과 추진 중인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함정 MRO 등 자국 공급망의 치약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동맹국과의 방산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한미 RDPA, 그러니까 북방 상호 조달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간 공동 R&D, 조달 시장 상호 개방, 원자재 리스크 공동 대응 등 한미 방산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방산협력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도하에 지역 내 협력뿐 아니라 지역 간 협력도 가속화되는 등 방위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니스 정권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계속되면서 국내 방산 수출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요. 방산 수출 수주 증가로 국내 방산 투자 역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물론 한지 생산의 비중이 늘며 수출의 파급 효과가 다소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지 생산을 위한 부품 구성품의 상당수를 국내에서 생산 조달해야 하는 까닥에 국내 투자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미국 방위산업 재건과 바이아메리칸 기조를 강화하면서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과의 무기체계 공동 개발, 미국의 방산 공급망 진입 등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미 방산협력이 좌초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이전에 RDP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 우크라이나 전 조기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방산 수출 전망 역시 박제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 종료라든지 혹은 축소 시 탈약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방위 산업 수출이 둔화 또는 정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럼프의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 역시 국내 방산 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트럼프 집권 시 사우디, UAE 등 바이든 정부가 인권 침해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 통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력 시장인 중동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국방 예산이 바이든 정부 집권 시기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내 방산 수출이 확대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 업체보다는 미국 업체에 기속되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 대선 결과 예측이 어려운 만큼 미국의 정치 환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조가 요구되는데요. 최근에 수출 호조 지속을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 방산 협력 기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과의 방산 협력 및 수출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동유럽 등 수출 유망 국가들이 선호하는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현지 생산을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국의 공급망 정상화로 경쟁이 다시 격화되는 시점에 대비해야 할 텐데요. 원자재 등 공급망 리스크와 한미 방산 협력 후퇴 위험에도 대응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47대 미국 대선 이슈에 따른 방위산업 역량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 연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